오늘 제가 준비된 말씀은 아무래도 요즘 사회적으로 국가의 최대적인 관심사가 지금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염되어서 확산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인데 한마디로 아무튼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난리들입니다. 사실 상황들을 보면 의학계에서는 치료제 백신을 만들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 간에는 접촉들을 이렇게 막 제한을 해가지고 그래서 통제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래도 전염 감염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해서 이러한 사태들을 해결하려는 엄청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아가서 교회 안에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 집에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한 번 그래도 목회자 입장에서 신앙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사회적으로 막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 이렇게 접해서 어려움들을 겪게 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보면 막 이러한 질병의 감염 경로를 찾아서 추적해서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고 그 증상들에 맞는 치료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막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과거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고 이런 질병들이 막 만연했던 것들이 고대에서부터 뭐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세상에 막 연병이 창볼해서 질병들이 창볼해서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과거에 의학도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에 보면 하다못해 무슨 조그만 병이라도 걸리면 치료제가 없고 그래서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지금은 살릴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질병을 걸려서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과거에 그러한 병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질병이 만연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뭐 이렇게 처음 발생한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막 신약들을 개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가만히 과거에 있었던 질병이 만연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다 그래도 그 질병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라고 또 생기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똑같은 유사한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는데 이게 신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또다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 질병을 예방을 하기도 하고 치료를 해보지만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이죠 그러나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생활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겪었던 그러한 일상들이 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역학적으로 해보니까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한 지역에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 해보니까 우한에서 이렇게 먹을거리를 파는 시장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시장에 파는 먹거리들을 보니까 혹시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의 상황들을 두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진짜 그냥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는데도 비위가 상할 정도로 들짐승의, 박쥐의, 고양이의, 뱀의 이런 것들이 먹거리를 정말 비위생적으로 정말 그곳에서 질병이 생기지 않으면 비정상이라 할 만큼 진짜 너무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그러한 시장의 모습 가운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먹거리를 사겠다고 막 분주하게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그 우한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러면서 그 동물에게서 야생의 어떤 동물에서 그게 바이러스가 옮겨왔다는 거죠 만일, 만일 사실, 만일 사실 정말로 그 야생의 동물에서 뭐 박쥐나 들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에서 그것이 전염이 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시냐고요 성경에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우리 참고로 레이기의 한 11장?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찾아보자면 레이기의 11장에 보면 레이기의 1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중에 보면 세 중에 너희가 가정한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것은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경과 매와 매유와 까마귀유와 타주와 다오마스와 갈매귀와 세메유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옥이와 당하와 오름과 학과 황세유와 대승과 박진이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인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한이라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러한 들짐승에서 만약에 이러한 바이러스가 유수됐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막 박지를 자서 야생박지를 해서 팔더라고요 진짜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됐다고 한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인가 하냐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론하는 거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차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것이 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죄가 단순히 그냥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정도가 얼마나 비교가 되느냐 하면 그 한 번의 죄값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대신해야 할 만큼 중요한 죄가 됐다는 거예요 대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순전히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성경을 어떤 동사적인 단어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성경을 이 말씀을 동사적인 단어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 하라는 건 하라는 거란 정의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지 말라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개명만 보더라도 10개명 중에서 두 가지 빼놓고는 8개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것이 구약의 뜻입니다 그런데 신학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 제가 이러한 말씀에 공감이 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인용할 때 보면 맞구나 근본적인 것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구나 그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도 죄지만 간단하게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미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 아담과 하하가 약속했을 때에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이 있어서 보는 관점이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도 우리가 주의하고 염려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는 관점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온갖 수단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말씀에 유추해 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이러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백신을 아무리 만들어서 치료해도 또 거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질병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질병을 인해서 천문학적인 미용을 지어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뭐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200표를 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꿀같죠 두 사람은 두 가족 되니까 2,400표를 그런데 그게 지금 해당되는 1억 1억 5천만 명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2천조에 가까운 진짜 상상도 안 가는 돈의 액수잖아요 그러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아무리 지금 질병에 대한 것을 해결해 본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이렇게 유치해 보니까 사실 미국이 세계적으로 최강국이잖아요 최강국 그런데 어쩌면 미국에서 최강국이고 최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제일 감염도 높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태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마? 아까 제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적어봤는데 숫자가 없네 뭐 70만 명? 80만 명에 가까운 벌써 거기에 뭐 4만 명이 넘는 사망자들 필라델판에도 보니까 막 3만 명에 천몇 몇 백 명이 지금 죽어져 있는 제가 현실로 그렇게 저 분들은 뵙지를 못했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도를 못하고 방송으로 보다 보니까 실질적인 체감이 안 되지 곰곰이 생각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병들어져 쓰러져가고 내 일가 친척이 저희 가정에 아무도 그게 아직까지 제 주변에 제 가족 제일 가까운 일가 친척 쪽으로는 한 분도 감염된 분이 없는데 그것이 다행이라고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보다도 만약에 내 가까운 이웃에서 막 질병이 온통 감염되어 가고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병원에 치료하지 못할 정도로 죽어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막 몇만 명씩 하루에도 천 명씩 죽어간다 주변에서 막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사람들이 천 명씩 죽어간다고 하면 정말 이거 막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내용은 있지만 그러면서 이미 미리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날짜를 정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과거에 예전에 이렇게 뉘에미아 말씀을 묵상했던 말씀이 언뜻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잡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상황이 지금과 이렇게 비교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내용에 보면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뉘에미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묵도하는 바라 에루살렘이 항구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에루살렘을 중건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뉘에미아가 당한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뉘에미아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그래도 이렇게 고위 어떤 관리직으로 바사 왕을 모시는 측근에서 모시는 그러한 관리직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왕의 술관원이 된 그런 직위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 고관에 있으면서 자기 동생을 통해서 자기 고국의 에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상황들을 유치하면서 엄청 애통해하는 거예요 1장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4개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뉘에미아가 간절히 애통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1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장 2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뉘에미아 1장 2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니는 뉘에미아의 동생인데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에루살렘의 형편 그 에루살렘의 소식을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르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 도에서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에루살렘 성은 활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완전히 에루살렘 성이 자기 눈으로 못 봤네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만으로도 에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 없어지고 성병은 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시감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면서 5절에 가로대 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양을 지키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라 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몇 날을 그리고 나중에 그 왕에게 에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허락을 받기까지 근 4개월 동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현실을 지금 바라보면서 만약에 우리 한국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이렇게 소식을 듣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막 병들어서 속시무책으로 몇천 명씩 우리가 지금 불안해서 떨면서 가까이 가면 정말로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정말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고 가깝게 막수하고 반갑게 서로 만나야 될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들을 멀리 띄울 수밖에 없게 만들고 거리감을 두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촉박해집니까 갈급해집니다 그리고 남을 들여다볼 여지조차도 생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 주관적으로 내가 안전한 내 일신상의 문제를 더 도모하게 되잖아요 집에서 저보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격이 집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무조건 막 약속을 해서라도 저는 돌아다녀야 돼요 만나 줄 사람이 없으면 제가 약속을 해서 밥 사주겠다고 제가 막 그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요즘 이렇게 사실은 신방 가는 거 이렇게 교회 목사님이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사업장이나 성도사님이 신방 가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대부분 보면 기존 교회에서는 미리 전화하고 알아보고 신방 올라올 때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없어요 몇 번 가서 불편하면 왜?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왜냐 그러면 가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하더라도 생각나는데 그리고 가서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한여름에 땀 흘리면 막 고생할 것이 생각나면 시원한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냉커피라도 사다 드리고 싶고 실정 알잖아요 이민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가게를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챙겨 먹지도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얼마나 고생들을 하고 지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에 먹다가 이렇게 내 생각나는 뭔가 이렇게 나눠먹고 싶어요 저는 집안에 진짜 음식이 남아요 뭔지 모르게 저는 개척결혼을 하고 막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험험히 생각해 보면 뭔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 생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은 남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뭘로 생활해요 요즘같이 요즘같은 이런 생활에 제가 안부를 모르고 목사님은 도대체 뭘로 요즘 생활을 하십니까 왜요? 변변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갖춰진 교회도 아니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죠 물론 제 아내가 주중에 그것도 일주일 코박도 아니고 며칠 일해요 그러면서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제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탁 겪게 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경제적 위축이 되니까 왜요? 막 뭐 빌은 그냥 계속 날라오죠 뭐 이렇게 론 뭐 이렇게 페이먼트도 있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렌트비에 축적되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빌을 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월 내는 거 빌 외에는 뭐 차를 뭐 렌트비를 저기를 내기를 내나 뭐를 갚아야 되고 똑같죠 일상이 변하고 어려우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나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제 생활은 통일해요 있든지 없든지 그렇다고 수입이 적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그러니까 저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를 잠깐 말씀 중에 섰다 보니까 죄송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요즘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정말로 주변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마음이 기도하면서도 막 부쩍부쩍 진짜 울컥울컥 마음이 울컥울컥 대어질 수밖에 없는 하다못해 주변에 막 장례식이 있는데도 가보지도 못하는 슬픈 일을 당해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도 그 가족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대리여 10명 이상 참사하지 못하고 벌물을 무니까 그 장례식을 치러 가서 위로해 주고 싶은데도 이러한 상황들까지 벌어진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적인 이러한 현실을 추측해 보는 것보다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지 당시에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본국에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마저도 공경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애통하면 눈물로서 4개월 이상을 그렇게 애통했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매워 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말씀 보는 것도 이거 나가지도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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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슬슬슬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알고 대리원 막 우리 딸이 막 전화가서 아빠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냐고 저보고 그래서 주여 아빠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상대방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야 나는 가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 뭐라도 가서 뭘 챙겨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족의 말을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여기저기 이렇게 뭐 다니고 하다못해 어디 방문하고 이래다가 옮겨다가 가족들에게 전파되면 그것도 덕수롭지 못한 일이라고 그러고 나서 집에 꽁 묶이게 되고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공원에 가서 막 뛰고 다니는 거예요 걷고 다니고 아파트 단지를 막 뱅뱅뱅 돌다가 사람들 눈치 보이니까 인대는 이제 또 걸어서 가까운 공원에 가 뛰어갔다가 거기서 눈치 보이고 뭐 하면은 또 막 어디 공원 찾아가지고 찾다고 가서 나 혼자 사람 없는 데 가서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인터넷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들을 듣게 됐는데 몇 주 전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 타임스케어 교회에 담임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게 됐어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20년 전에 했던 설교 말씀이라고 어떻게 듣서치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영어로 설교하면서 한국어로 이렇게 자막이 달아져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는데 미국이 그때 당시 20년 전 설교인데 그때 당시에 이분의 설교 내용이 미국이 얼마나 부도덕해졌는지 미국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비즈니스 세계의 부패에 대해 그리고 이슬람이 득세하고 기독교 세력은 악화되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그저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획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육신적인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영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적인 음악이 세상적인 엔터테인먼트 즉 사람들을 즐겨하는 문화활동이나 모임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모임이나 설교들 때문에 말씀으로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죄를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그 말들을 싫어하니까 아무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막 젊은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그런 젊은이들을 받느냐에 말해요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 설교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젊은이들을 봤습니까 말씀으로 막 씨름하고 막 그런 젊은이들을 봤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막 하나님의 불을 받고 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 울면서 불을 짓는 그러한 해통하는 사람들을 받느냐에 말해요 미국이 그러한 세대에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 없는 그리고 밖에 없는 니엠이가 자신의 종교에 에루살렘에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니엠이가 에루살렘이 당했던 현실을 보고 수치스럽다고 했던 것은 정말 어렵다 이것이 아니라 당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판단해 보면 신앙의 영적 어떤 상징적인 본국의 그 에루살렘이 회파된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로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유세인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볼 때 맞구나 우리의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세상이 이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유치해 본다고 하면 나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아닌지 나의 신앙의 나태함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들을 유치해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면 갈수록 막 기도하면서 정말로 목회자가 된 이후에 자꾸 깊어지는 내가 이러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우울증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자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구 대상을 놓고 어떤 사람은 오늘 어저께 아니면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들으려고 합니까 더군다나 저 같은 목회에다가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발 오해하시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개척을 하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막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오라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수많은 있는 교회들 중에서 없어지는 교회들을 대신해서 다시 또 새 교회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교회들은 자꾸 없어지고 목회자들이 자꾸 현장에서 떠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떠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 숫자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편리감을 주는 교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로밖에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에서 성장된다? 아니에요 교회를 제가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교회가 아니라 몇 사람 놓고라도 이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1대1로 교육시키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렇게라도 새 교회가 생겨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요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들보다도 무언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무슨 배경이 좋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제가 투찬한 것도 없지만 한 가지 제가 자신인 것은 제 자신이 경험해 본 말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게 좋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깨달아보니 정말 맞더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죽기까지 가보셨습니까? 가봤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장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경험해 본 말을 제가 말씀드리니 제발 믿으세요 그런데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안타깝잖아요 얼마 며칠 전에도 지진한 뒤에 델라오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저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분을 7년 전에 제가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에게 감이 얼마나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얼마나 얼마나 순수한 분인지 정말 성실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분이에요 델라오에서 한인의 체육대회 하면 마지막에 마라톤이 있어요 신마에 매해 할 때마다 이분이 마라톤에 1등 하는 거예요 그 상품이 자전거였어요 매해 타가니까 마라톤 하려고 이분이 1년 동안 준비한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건강한 분이셨어요 저보고 저는 60도 안 됐지만 그분도 60이 안 됐어요 7년 전에 그분을 만났는데 교회에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나 성실한 분이 그런데 일이 너무너무 바쁜 가운데 제가 전두산에 있을 텐데 저보고 좀 바쁜 시즌에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없으니까 네 가서 보니까 어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사님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일하면 사람 죽어요 제가 일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그렇게 일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일하시면 죽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안 됩니다 병듭니다 정말 2년 만에 최장암이 왔어요 그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얼굴이 막 누렇게 황달이 오고 오줌에서 소변에서 피오줌이 나올 정도로 됐는데도 그분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서 주변에서 딸이 발견하고 아빠 도대체 얼굴이 왜 이렇게 완전히 황금전 그리고 가서 찾아보니까 최장암인 거예요 그 건강하신 분이 그리고 나서 암치료를 받는데 항암치료를 받는 분들 그분처럼 항암치료 받는 사람은 또 보다 보다 못 봤어요 항암치료 받다 보니까 막 반응이 돼서 음식물 못 먹고 막 머리도 빠지기도 하고 엄청 힘들잖아요 얼마나 막 집에서 해주는 대로 막 주스에 모여 얼마나 그거 먹고 막 운동을 하는지 그래도 재발이 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땐가 제가 생각이 나서 기도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하니까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집에서 답답하더라도 진짜 음식 먹고 그리고 가벼운 운동하시고 그리고 내 몸만 챙겨지 절대 일하는 데 나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조금이라도 일하는 데 나와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내 생각도 덜어버리고 이게 유익하지 도저히 가서 일하보면 그거 일이 아닌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런데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은 지난주에 다시 3차로 재발이 와서 병원에서 포기되고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손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떨어져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말도 온으란 목소리로 다 쇳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지한 한 2주 전에 방문했는데 자리에 앉아서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파에 의지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저는 다른 분들과 다릅니다 의사가 포기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치지 못하고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포기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죽는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살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천적으로 붙으세요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왜? 죽이시고 살리시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거둬가시게 하더라도 믿으세요 그래서 활짝 웃고 막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몸이 맛이 갔어요 이미 병원에서 집에다 대들어 놓고 드실 거 드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진통제 진한 거 시간마다 놔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기력이 없어 넘어가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왜 대들어 끼지 못할까 내 말이 아니라 그러한 분들이 숱해요 제가 신방하면서 지금도 방문해 놓으면 일에 지쳐있는 분들 신앙에서 낙후되어 있는 분들 얼마나 신방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괜히 그냥 말씀 외에 사실 길어졌는데 오늘 니에미아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당시에 당했던 그러한 현실의 고난을 두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니에미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되지도 않냐 그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되돌아가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중건하게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에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시고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르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엘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든 안하시든 그냥 있어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질 건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쉽지 않겠구나 왜요? 이미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미 제가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제게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타교에 계신 분이고 편안한 분들인데 아 목사님 요즘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설교는 듣지만은 목사님 얼굴 안 보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부담도 안 되고 평상시 때 목사님한테 뭔가 불만이 없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교회를 나가야 돼 직구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인사는 나눠야 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부담도 없고 너무 좋아요 맛을 봤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회에만 집중하시고 예배 드렸던 분들이 이제는 다른 여력이 있어서 이미 인터넷이나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에 익숙지 않았던 분들도 찾아보고 그리고 비교의 대상들이 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네 어떤 예전에 과거의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시험 들어서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안 됩니다 교회 나가셔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아무 죄책감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는 수요가 늘어날 때에 교회가 어려움이 오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의 목적들이 자꾸 해이해질 때에 이번에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서 간절하게 예배당에 나가지 못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열망들이 있는데 저는 순수하게만 보지 않았어요 상황들을 보면 그 모습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 가서 정말 예배 드려야 될 텐데 니에미아가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을 두고 막 애통해야 하는 간절한 그러한 순순보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순수하지 못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성도들이 느끼지 못하게 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게 되지만 저 스스로는 각오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저를 목회 사역으로 이렇게 부르셨고 이를 감당해 나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에게 강구하는 마음을 더더욱더 가질 수 있게 하기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태가 하나님께서 소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가 여러가지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어찌할 때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하되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되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어떠한 것인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를 구하기에 해통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을 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하신 뜻대로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둘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에서 나태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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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